아 선생님 저 고민 상담하러 왔거든요 아 예 고민 말씀하십시오 아니 나 진짜 그 쓰레기 어떻게 좀 처리 안될까요? 어떤 쓰레기길래 아 진짜 그냥 어떤 쓰레기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에요 쓰레기 완전히 그냥 쓰레기 얼마나 쓰레기길래 그렇게 말씀을 아 진짜 그 쓰레기는요 그냥 하는 짓 모든게 그냥 다 완전 쓰레기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에콥 음식물 처리기는 쓰레기를 80% 이상 감량해줍니다 평균 감량이 80% 이상 최대 91%까지 쓰레기를 줄여주기 때문에 아무리 쓰레기양이 많아도 분쇄 가루로 만들어 쓰레기양을 줄여줍니다 아 진짜 그리고 그 쓰레기는 진짜 시끄럽구요 냄새도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에콥 음식물 처리기는 소음과 악취를 확 줄였습니다 실제 동작 중 24.6dB로 40dB의 도서관보다 더 작은 소음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살균 처리 후 악취까지 총 4단계 시스템으로 잡아줍니다 아 진짜 그 쓰레기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이 간다고요 정말 하나하나 하나 손이 다 간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에콥 음식물 처리기는 전자동 오토제우부터 에콥 앱까지 간편하게 처리해줍니다 음식물 자동 보관부터 자동 처리 감량 계측 건조통 부재감지 빈통 감지 처리시간 자동 조정 음성 자가 진단 자동 업데이트 등등 오토로 저희가 다 하는 데다가 에콥 앱을 통해서 AS 신청부터 모니터링 상태 알람까지 모바일로 편하게 제어 가능합니다 내가 진짜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는요 돈을 안 써요 정말 한 판도 안 써요 아예 그냥 완전 안 쓴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에콥 음식물 처리기는 쓰레기를 감량한 만큼 다시 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1kg 줄일 때마다 에코 포인트 100포인트 지급 이 포인트는 에콤몰에서 필터 구매 등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서 돈도 벌고 그 쓰레기도 포인트로 돌려받고 일석이조인 셈이죠 필터 유지 비용도 단돈 5천원으로 1년치 구매 가능하니 이걸로 또 돈 벌고 거기에다가 평균 처리 속도도 6시간 정도로 타사 제품보다 엄청 빠르니 전기세도 시간도 벌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거 외에도 99.9% 살균요구로 미생적이라 식중독 걱정 끝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버리고 신환경 리필 필터 사용으로 환경오염 걱정 끝 아 진짜 그 쓰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환경도 지켜지죠 음식물도 줄여지죠 포인트까지 돌려받잖아요 완전 좋아 에코 음식물 처리기 저 바로 사러 가야겠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쓰레기는 처리가 됐으니까 네 이제 저와 함께 또 새로운 시작을 갈게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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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쓰레기인가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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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